리서치 리포트의 핵심만 전해드리는 리서치 하이라이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콘텐트리 중앙, 개선이 빛이 보인다입니다. 콘텐트리 중앙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연결기준 매출액 2659억원, 영업손실 13억원으로 작년 2분기 영업손실 209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대폭 줄였습니다. 박스오피스 성과 회복에 힘입어 영화 부문이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영업이익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3분기에는 자회사인 퍼펙트스톰이 제작한 수리남 등이 넷플릭스에서 공개될 예정이며 메인 투자사이자 배급사로 참여한 영화 헌트도 개봉될 예정입니다. 다수의 콘텐츠가 차기 시즌 제작을 확정하면서 콘텐트리 중앙이 제작 경쟁력과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시즌제 작품의 제작 규모 확대와 수익성 향상으로 콘텐트리 중앙의 이익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바이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5만 3천 5백원을 유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본문에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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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